정면이 12시, 오른쪽 3시, 왼쪽이 9시, 뒤쪽이 6시 방향이 되겠습니다. 12시에서 10시 반 방향 보시면서 걸어요. 오른발부터 워크북, 워크북, 자, 스텝, 락, 스텝, 왼발로 앞 스텝 앞에서 피벗, 하프턴, 4시 반 방향 보시면서 스텝, 락, 스텝, 다시 한 번 해보실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 두 번째 섹션 똑같아요 걷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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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, 락, 스텝 웬말로 락, 리커버, 이번엔 코스터 스텝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, 두 번째 섹션 해보실게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세 번째 섹션은 세이시 방향을 보시면서 코인, 오른발 코인, 홀드 Together, 왼발 사이드 코인, Together 젤즈박스, 크로스 세 번째 섹션 카운트를 해보실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첫 번째서부터 세 번째 섹션까지 해보시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네 번째 섹션, 사이드 락 오른발라 사이드 락, 왼발 리커버 하시면서 포로턴, 12시 방향 보시면서 스템박스 스텝 왼발 앞에 락 리커버 스윗하면서 세일러 스텝 네 번째 섹션 카운트를 해보실게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자 그러면 첫 번째 섹션서부터 세 번째 섹션까지 해보실게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다섯 번째 섹션은 오른발로 크로스 왼발 사이드, 오른발 백 사이드, 오른발로 락 리커버 사이드 샷스 다섯 번째 섹션 카운트를 해보실게요 1, 2, 3, 4, 5, 8 라이비아 5, 6, 7, 8 다시 한 번 해보실게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이번에는 왼발로 크로스 하시면서 똑같아요 1, 2, 3, 4, 5, 락 리커버 이번에는 코러턴 샷스 코러턴 샷스니까 9시 방향 보시는 거죠 여섯 번째 섹션 카운트를 해보실게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같이 해보실게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여기서 코러턴 하시면서 6시 방향 보시는 거예요 사이드 홀드 한 상태에서 세일러 스텝 락 리커버 오른발 백 왼발 힐 손뼉 두 번 치면 끝나요 7번째 섹션이 끝나면 되는 뜻이에요 여기서 6번째 섹션이 6번째 섹션이 5에 락 리커버 코러턴 샷스 해서 끝났잖아요 7번째 섹션은 1, 2, 3, 4, 5, 6, 7, 8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보실게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마지막 섹션 여덟 번째 섹션이에요.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볼 투게더 하면서 오른발을 락, 크로스 락, 리커버, 사이드 샷셋 왼발, 크로스 락, 리커버, 사이드 샷셋 그러면 여덟 번째 섹션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. 여덟 번째 섹션 이렇게 일곱 번째 섹션이 이렇게 끝났잖아요. 그러면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하면 여덟 번째 섹션까지 64카운트 다 끝나는 거예요. 투월이기 때문에 두 번째월은 6시서부터 시작하죠. 그러면 전체의 섹션을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. 10시 반 방향 보시면서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4, 5, 6, 4, 5, 6, 4, 5, 6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4, 6, 4, 6, 7, 8 6시 방향에서 두번째 홀이 시작이 되죠. 대각선으로 걷고 시작이에요.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세 번째 섹션 32카운트 후에 리스타트가 있어요. 세 번째 섹션 12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. 같이 한번 리스타트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해보실게요.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여기서 리스타트예요. 처음부터 1, 2 이렇게 나가요. 다음에 두 번째 리스타트가 있어요. 두 번째 리스타트는 6시서부터 시작이 돼요. 6시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52카운트 후에 리스타트가 있어요.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.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여기서 쉬미 하면서 쉬미 세일러 스텝 여기까지가 52카운트예요. 그러면 12시 10시 반 방향에서 다시 리스타트예요. 1, 2, 3, 4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.